나따인티비 삿뚱 오빠가 다린이한테 선물 준다고 한 게 있거든 근데 두 단건 안 들었어 다린아 엄마랑 아빠가 나따인이들이 준비한 게 있어 그저 아 씻어 씻어 다린이 지금 수업 중이지 조용히 너만 따라와봐 잠깐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알아? 나 금색 포켓 모카도 봤어? 금색, 금색 포켓 모카를 본 적 있어? 네 이걸 엄마, 아빠가 아니다 아빠가 발견했어 그래갖고 너를 준다고 아빠가 샀거든? 아빠가 요즘 좀 너네한테 잘 사준다 이거 주의해 그것도 아빠가 사준 거다 너네들 이거는 사이좋게 두 개씩이에요 이거는 실버, 골드 얘는 뭐였더라? 아무튼 오케이 둘이 이렇게 하나씩인데 너만 하나만 먼저 까보죠 응 은색 은색을 한 번도 아니니까 언박싱을 먼저 해주세요 쉿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백둥이 코드가 은색이야 뒤집어봐 오 와 봐봐, 봐봐 어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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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좋지 응 어때, 이런 거 본 적 있어? 아니 본 적 없지? 어 봐봐 이런 것도 들어있네 자세한 건 다리이랑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엄마가 너한테 계속 왜 이러냐면 다리니 몰카를 할 거야 그런 거 우리가 맨날 몰카를 할 때는 나린이만 사줬다고 다리니 몰카했잖아 이거는 반대야 엄마가 있다가 다리니만 사줬다고 할 테니까 너가 되게 슬픈 척을 해 알았지? 이거 다 숨겨놔 네 거는 우리 다리니가 나린이한테 이거 자기 거를 줄지 안 줄지 근데 이거 다리니가 이거 처음 하는 거는 진짜 안 줄지 그러니까, 그러니까 몰카를 하는 거야 누나에 대한 애정도 베스트? 너 되게 서운해하다가 삐져서 방으로 들어갔어 알았지? 다리니 반을 둔 거 같지? 장안할 거 같은데 어, 다리니 수업 끝나면 방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아빠가 사준 거다, 너네들 우리 다리니 수업 다 끝났어요? 몰카 누구 몰카를 해? 아빠 몰카 아빠 몰카? 아빠 몰카야, 아빠한테 이리 와 봐 너한테만 할 말이 있어 아빠 몰카 오빠가 다리니한테 선물 준다고 한 게 있거든, 근데 누나 거 다 끝났어 누나 것도 같아 근데 누나가 웃으면서 핸드폰 보자고 내려가던데 그건 웃으면서 내려간 거고 그게 뭔지 볼래? 조용히 이쪽으로 와 쉿 누나 거 이쪽으로 오세요 누나 거 몰카잖아 어? 포켓몬 스터 잠깐만 이거 짝퉁이 어, 포켓몬 카드 짝퉁이 있네 이게 짝퉁이라고, 이거 금색이야 이거 짝퉁이야 나 이거 알아 일본에서 만든 짝퉁인데 이게 진짜로? 어 아빠는 신기해 같다고 너 좋아한다고 산 건데? 너 좋아할 거라고 산 건데? 안 좋아? 아니 이거 근데 짝퉁이 봐봐 열어봐 봐봐 안 좋아? 이게 나 이거 알아 뭔데? 카드 전진이 금으로 돼 있어 짝퉁이 짝퉁이 어, 나나린TV 촬영하려고 응 몰카잖아 알아 뭘 알아? 몰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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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없어, 이리 와봐 진짜 없고 달인아 아이고 짝퉁이 있지 아니야 이게 수량을 잘못 주문해가지고 짠! 몰카야! 아니 수량을 잘못 주문해서 달인아 맞아 너 다 주려고 했는데 누나 몰카야 이거 뭐 줄 거야? 아니 몰카야 뭐가 몰카야? 뭐가 몰카야? 뭐가 몰카야? 그거 내가 짝퉁이야 누나 망했다 그것도 아빠가 사준 거다 너네들 나는 일단 이게 짝퉁이라는 사실에 되게 굉장히 놀랍지만 어쨌든 야 멋지잖아 와봐 자마자 와봐 멋지잖아 잠시만 뭐가? 짝퉁이야 이건 블랙입니다 여러분 블랙인데 뒤에 봐봐 뒤에 뭔데? 멋있지 않아? 짝퉁이야 근데 멋있지 않아? 봐봐 마지막 짝퉁이야 짝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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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하십시오 아니 진짜 짝퉁이야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쫙 펼쳐줘 봐요 너네만 보지 말고 일단 블랙 와 엄청 멋있어 어? 조금만 뭔데? 뭐가 있는데 밑? 밑? 좋아하네 좋아하네 봐봐 나리도 있나 보자 보자 뮤 찾기 뮤트 뮤트 어머 왜? 잠깐만 뮤다 어디? 이거 봐봐 흑자몽 세트가 있어 어디? 흑자몽 이거 섞였어 이게 흑자몽 세트야? 응 모르겠죠? 나린 뮤트 없어 뮤트 있다 뮤트랑 뮤트 다 나왔어 나린이 자 이제 금색 그것도 아빠가 사준 거다 너네들 난 이 벌드가 제일 궁금했어 오 금색 봐라 근데 이게 이게 어 이거 알아? 이거 뒤에는 확인 안 했을 거라는데 뭐가 뭐가 앞에 뭐가 어 알아 이거 알아? 알아요 그래서 이거 궁금했던 거야 이 금 반짝반짝 오 진짜 맛있어 어 근데 이런 거 똑같다 똑같아? 어 그림은 똑같고 색깔만큼인 거야? 어 제일 좋은 거 하나씩 우와 피카츄 뮤 뮤 어 어머 어머 왜 그게 뭔데? 제크로무랑 피카츄 페가팀이야 아 진짜? 근데 이거 실제로면은 살 수가 있어 진짜? 진짜 헉 헉 왜 이렇게 좋아할래? 이거 봐 누나 거랑 너랑 다 똑같아 다 똑같아? 아 똑같은 얘긴 들어 있나 보다 그것도 아빠가 사준 거다 너네들 자 이제 은색 은색은 아까 누나는 까봤지 아니요 그래도 깔 그래도 깔 거야? 은색도 예뻐 그래서 자리나 응 이거 사준 거 싫어? 응 싫지만은 않아 뭐야? 먹긴 좋은데 어 너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아빠가 또 다른 거 사준다 재밌는 거 발견하면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이게 아빠의 마음에 담겨있다가 어 아빠의 마음에 담겨있는 거야 아빠 요즘 이상해 응? 왜 자꾸 너네들 못 사주지? 그냥 뭘 얻어 뭘 얻어먹어? 소고기 소고기 또 다른 거 기억 안 나? 이거 안 닫으면 뭐 또 다른 거 나중에 커서 내가 몇 년 전에 나중에 말하면 촬영으로 말해 촬영으로? 응 아빠의 큰 그림이야 그 콘텐츠를 찍기 위한 이거까지 들어가 있네 뭐가? 뭔데? 이게 짝총이여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일격이라는 뜻이거든 응 근데 여기에 S를 넣었네 이게 원래 일격이다 진짜 카드 할 수 있어 진짜 카드 할 수 있어 진짜 희귀팀 산 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진짜명이야 근데 이거 안 팔잖아 한국에 사라 어디에? 이거 해외배송 밖에 없던데 국내배송 없어 이거 되게 오래 기다려서 온 거야 그렇죠 어 어 거의 한 달 기다려온 거 같아 진짜? 응 한국에 안 펑지니까 짝총이라니까 짝총이긴 하지만 다 왔어 다음에 사주는 건 생각 좀 해볼게 아니 안 돼 그럼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안녕 안돼 안녕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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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